죽인다 몇 개 쳤지? 세 개 꽂아 이 자샤 야 알았어 알았어 나 오늘 어디 가서 한 장 하냐? 아이고 야 빨리 쳐 봐 뭐야 아 이 새끼야 이 자식이 이게 들어와 야 이 시키들아 나도 쓰레기지만 니들은 더한 놈이야 어디 털어먹을 돈은 그딴 돈을 털어먹을 자식들아 배탈 자샤 원래 해 아 형 알 찔른 돈이 워낙 커갖고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자식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